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호 상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런 카나부치의 쇼웬텔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 신미극의 다섯 여쇼 중 무대를 설명하겠습니다. 무대는 신미극 주인공 같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극화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연극이나 콘서트 등의 다양한 공연이 올려지는 무대일 수도 있고 따로 마련된 방일 수도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극진행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좌석이 있어야 하고 특수 조명이나 소품을 위한 공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다양한 공간에서 신미극을 경험해 왔고 진행해 왔습니다. 1992년 MT를 겸해 월미도의 어느 여관에서 신미극을 경험했던 기억도 나고 2002년 어느 아파트 거실에서 신미극을 진행했던 기억도 납니다. 모두가 한 공간에 앉아서 편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무대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소품은 무대의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에 가까운 일회성, 이벤트성 신미극 진행자에게는 바타카와 같은 소품과 핀조명 등을 포함한 무대가 신미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미극을 응원합니다.